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박완서 작가의 작품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간된 에세이 결정판으로 미출간 작품과 더불어 다수의 산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작가가 체험하며 느낀 삶의 풍경과 당시의 시대의 생활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다시 한번 박완서 작가의 담백하고 따뜻한 글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선 본문 낭독에 앞서 이인수녀의 축하 인사글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완서 지음 세계사 컨텐츠그룹에서 편했습니다. 출간을 기념하며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던 꼴찌에게 보내는 갈치를 비롯해 제목부터가 정겹고 다정한 46편의 글들은 지금 다시 읽어보아도 불의 명작이 아닐 수 없다. 자연과 사물과 인간에 대한 애정 사회에 대한 솔직하고 예리한 통찰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삶에 대한 겸손과 용기를 가르쳐 준다. 때로는 눈물겹고 때로는 미술을 떠올리게 하는 유익하고도 재미있는 글의 힘 긴 시간을 거슬러 다시 펴내는 이 희망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익힐 수 있길 기도한다. 작가는 우리 곁에 없지만 변함없이 마음을 덮여주는 그의 진솔한 문장을 통해 우리는 다시 따뜻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꿈을 꾼다. 시골집 장톡대에 핀 고운 백일홍 한 송이처럼 노을진 들력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소박하고 순수한 눈빛으로 착해지는 꿈을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꿈을 지금도 선생님하고 부르면 어디선가 반달미술을 띄고 나타날 것만 같은 박완서 우리의 작가 이야기 천사님 다시 다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건누고 싶다. 시인 수녀 이예인 클라우디아 노인 벌써 십여 년 전 전부터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진 한 친구는 늘 우리 동네를 부러워했었다. 아파트가 편하긴 다 편해서 좋은데 이웃끼리 통 사귀지를 않고 산다는 거였다. 그때만 해도 우리 동네는 한옥이 밀집한 고풍스러운 동네였고 이웃 간의 침묵이 대단했었다. 리허카 장수나 광주리 장수한테 물건을 흥적해놓고 좋은 싼 데 타면 골목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아주 떠리를 해버림으로써 장수는 다 팔아서 좋고 이웃은 싼 거리에서 좋은 좋은 일 하기를 저마다의 힘으로 알았고 어느 이웃이 어느 장수한테 속았다든가 바가지를 썼다든가 하면 골목한 식구들이 일제히 그 장수를 배척해서 다신 우리 동네에 발을 못 들여놓게 했다. 돌떡이나 고사떡 나누어 먹기 김장이나 큰일 때 서로 돕기는 당연한 예절이었고 집집마다 댁의 노인네를 모시고 있어 노인네의 생신때는 골목한 노인네들을 다 청해다가 며느리 딸들이 극진히 모시고 가진 솜씨를 다한 음식 자랑도 했었다. 내가 처음 이 동네로 이사왔을 때만 해도 꼭 시골인심 비슷한 골목한 인심에 흔연히 동화됐다기보다는 적이 당혹했었다는 쪽이 옳겠다. 개인생활을 침해받는 것 같다. 불쾌한 느낌조차 들었다. 가을철 고주 같은 것도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네 집에서든지 100근 200근짜리를 부대째로 사서 마당에 쏟아놓고는 집집에 다니며 사람을 불러 모아서는 나누어 사자는 데는 뾰지게 싫다할 수도 없고 당장 돈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 돈을 구워주겠다는 사람까지 나서니 기가 잘 노릇이었다. 참 할 일도 없으려니와 오지랖도 넓지 하며 속으로 혀를 짜면 찼지 안 살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요새 한창 유행하는 공동구입이 아닌가 싶다. 내 친구가 이런 우리 동네를 부러워하는 소리를 할 때마다 나는 그냥 웃었지만 속으로는 친구의 아파트 살림을 부러워하지 않았던가 싶다. 그러나 우리 동네도 이젠 많이 변했다. 골목 안에서 우리가 제일 고참이 되었고 한옥 사이 드문드문 양옥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웃 간의 왕래가 끊긴 지 오래다. 이제 와서 문득 지난 날의 인심의 그리움 같은 걸 느끼며 우리가 제일 고참인 점으로 미루어 우리 골목 안의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로부터 끊긴 게 아닌가 하는 자책감조차 없지 않아 있다. 그렇지만 우리 골목의 변미야말로 근래 십여 년간의 우리 사회의 급속한 근대화가 가져온 수많은 변모의 한 전형일 따름일 것이다. 우선 집이 팔리면 새로 산 사람이 멀쩡한 한옥을 철거한다. 아직도 몇십 년을 더 버틸 수 있는 골똘이에 제목이 좋은 한옥에 흘려서 시골로 내려간다. 시골 사람은 이런 한옥을 사다가 그대로 조립하는 식으로 지으면 건축비가 훨씬 덜 든다는 거였다. 철거가 끝나면 철근의 벽돌에 시멘트가 쌓이고 땅을 판다. 양옥의 기초공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맘때쯤 을에 맞벗던 한옥주인과 싸움이 붙는다. 지하실을 너무 깊이 파서 집이 기울고 있다든가 담을 몇 센티미터쯤 내 쌓았다든가 하는 일로 집이 왕궁 낼 임시도 또 싸운다. 2층 집에서 남의 집 한 방이 들여다보이니 될 말이냐 보여도 안 내다보면 될 게 아니냐 하고 어린애들처럼 싸운다. 그러나 이런 싸움의 결과란 을이 새 양옥집 주인의 승리다. 이렇게 생긴 양옥은 우선 대문이 어마어마하고 담엔 쇠꼬챙이가 속고 차는 입건 없건 셔던 대린 차고까지 있어 이웃의 한옥하고는 사뭇 단수가 달라배고 사람까지 달라배서 상종들을 안하려 든다. 설사 새로운 이사온이가 한옥을 헐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대개는 수리를 하는데 그 수리라는 게 또한 대단하다. 방을 추녁 밑으로 또는 집과 집사이로 내놀리고 그러자니 자연히 이웃과 또 입씨름이 붓게 된다. 한옥도 번들번들 타일이 빛나는 벽이 추녁 끝까지 나와 있고 담에 쇠꼬챙이가 속고 보니 한옥인지 양옥인지 분간을 못하게 된다. 반양옥이라고나 할까? 한 골목 안에 한옥, 양옥, 반양옥이 번갈아가며 서 있고 서로 그것을 시물의 차이처럼 의식하고 있고 서로 저기조차 품고 있는 듯이 보인다. 나는 가끔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는 날 백원이나 오백원쯤이 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한다. 돈은커녕 광주를 하나 빌릴 만한 이웃이 없다. 그래도 나는 자주 밖에 나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고 심심할 땐 친구들과 전화도 할 수 있고 책도 읽고 함으로써 별로 외로움을 모르고 살지만 모시고 있는 시어머님의 경우는 이웃과의 단지름 문제가 사뭇 심각하다. 심심하면 마을 갔다 오마고 나가시고 한 밖에 돌아오시면 동네의 잘들한 소식은 다 모아드리던 어른이 요 몇 년째 가실 데가 없는 것이다. 쇠꼬챙이가 사뭄한 담장, 사나운 기, 인터폰을 통과할 일도 난감하려니와 완강하게 닫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일은 더욱 난간인 것이다. 앞에서 고물고물 말상대가 돼주던 손자들은 다 자라. 아침 일찍 학교에 가면 늦게나 돌아와 제각기 제1이 있고 보니 할머니하고 오순도순 대화할 시간이 없다. 서로 왕래하던 친척의 노인네들도 대부분 별세하시고 젊은이들은 노인을 찾아뵙는 예절쯤 생략하고 사는지 오래다. 그래 그런지 원체가 80 고령이라 그러신지 요새 우리 시어머님 대화에서는 많은 단어를 잊어버리고 극이 제한된 단어밖에 고사할 줄 모른다. 춥다 덥다라든가 배고프다 맛있다 맛없다라든가 하는 감각과 본능의 욕구에 필요한 범위내로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 가끔 우뚝 솟은 2층 집을 바라보면서 저 놈의 집엔 뜰근이도 없나 하시더니 요새는 그런 소리도 안 하신다. 누웠다 앉았다 장독 뚜껑을 열어봤다 하시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사고의 범위까지가 구사할 수 있는 단어의 범위내로 제한되는 걸까. 그렇다면 80년을 산 긴긴 사연은 뇌이 어느 깊은 주름살 속에 영영 사장되고 만셈인가. 최근하고 서글프다. 같이 병성을 보살피고 같이 재롱해오던 분의 쓸쓸한 노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한 가닥 염맨뿐이니 그것 또한 서글프다.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평범하게 키우고 있다. 공기에서 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애 기르기의 비결 같은 것도 전혀 아는 바 없다. 그저 따듯이 먹이고 입히고 밤늦도록 과중한 숙제와 실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숙제를 좀 덜 해가고 대신 선생님께 매를 맞는 게 어떻겠느냐고 심히 비교육적이고 주책 없는 권고를 하기도 한다. 일전에 어떤 친구한테 지독한 소리를 들었다. 너같이 애들을 막 키워서야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애들한테 큰 소리를 치겠니? 그 흔한 과외 공부하나 시켜봤니? 딸이 내 시계나 했는데 피아노나 무용이나 미술 공부 같은 걸 따로 시켜봤니? 그때 그 친구의 몸열의 시선이 지금 생각해도 따갑다. 아닌 게 아니라 내 애들 중 예능 방면에 천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부모를 알량하게 만나 묻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간혹 들긴 하지만 이 다음에 큰 소리 치기 위해 지나친 극성을 떨 생각은 아예 없다. 아이들의 책가방이 무겁다. 그러나 단순한 책가방의 무게만으로 한창 나이의 아이들의 어깨가 그렇게 축 처진 것일까? 부모들의 지나친 사랑, 지나친 극성이 책가방의 몇 배의 무게로 아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건 아닐지. 내가 너한테 어떤 정성을 드렸다고? 내가 너한테 어떤 정성을 드렸다고? 아마 드린 돈만도 네 몸무게의 몇 배는 될 거다. 그런데 학교를 떨어져 엄마의 평생 수원을 져버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장가 들자마자 내 기짓만 알아? 이 부류막심한 놈아! 이런 큰 소리를 안쳐도 억울하지 않을 만큼 꼭 그만큼만 아이들을 위하고 사랑하리라는 게 내가 지키고자 하는 절도다. 부모의 보살핌이나 사랑이 결코 무게로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기를 집이 부모의 슬아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마음 놓이는 곳이기를 바랄 뿐이다. 아이들은 예쁘다. 특히 내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과도한 욕심을 안내고 바라볼수록 예쁘다. 제일 예쁜 건 아이들다운 애다. 그 다음은 공부 잘하는 애지만 야근 애는 싫다. 차라리 우직하길 바란다. 활발한 건 좋지만 되바라진 애 또한 싫다. 특히 교육은 따로 못 시켰지만 애들이 자라면서 자연히 음악, 비술, 문화 같은 걸 이해하고 거기 깊은 애정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커서 만일 부자가 되더라도 자기가 속한 사회의 일반적인 수준에 자기 생활을 조화시킬 양식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부자가 못 되더라도 검수한 생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되 인색하지는 않기를 아는 것이 많되 아는 것이 코끝에 걸려있지 않고 내부에 안정되어 있기를 무단하기를 멋쟁이 있기를 대강 이런 것들이 내가 내 아이들에게 바라는 사람 됨됨이다. 그렇지만 이런 까다로운 주문을 아이들에게 말로 한 일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할 것 같지 않다. 다만 깊이 사랑하는 모자 모녀끼리의 눈치로 어느 날 내가 문득 길에서 어느 여인이 안고 가는 들국과 비슷한 호켓의 가련한 보랏빛 국화를 속으로 몹시 탐내다가 집으로 돌아와 본 즉 바로 내 딸이 엄마를 들이고파 샀다면서 똑같은 곳을 내 방에 꽂아놓고 딸을 기다려주었듯이 그런 신비한 소망의 닮음 소망의 냄새 맡기로 내 애들이 그렇게 자라주기를 바랄 뿐이다. 내 어린 날의 설날 그 훈훈한 삶 우리는 많은 것을 읽고 있다. 내 어린 시절의 시골 집안방은 늘 부숭부숭하고 훈훈했지만 구둘목이 직접 뜨끈뜨끈하게 달아오르는 일은 좀치 없었다. 그런 구둘목이 일년에 딱 한 번 벗어발도 못되게 달아오르는 날이 있었다. 섣달 금음께 엿을 고는 날이었다. 어머니와 숙모님이 청술가지를 밤새도록 지피면서 큰 가마솥에 엿물을 졸인다. 엿이 다 구아질 동안이란 아이들이 기다리기엔 너무도 긴 동안이다. 아이들은 부엌을 들락달락 보식이나 탕기에 엿물을 얻어다가 그 단맛을 미리 즐긴다. 그 시절의 시골 아이들에게 단맛처럼 감질나는 맛은 없었다. 엿물을 얻으러 나갈 때마다 몇 밤 자면 설날이냐고 묻는다. 어머니는 귀찮은 듯이 손가락을 세 개쯤 펴보인다. 엿물을 핥으며 어머니 흉내를 내 손가락 세 개를 펴보면 그렇게 많아 보일 수가 없다. 한꺼번에 자고 깨고 싶다. 엿이 다 구아지기 전에 우선 큰 항아리로 하나를 퍼낸다. 그게 조청이다. 개성사람들은 특히 조청을 많이 한다. 서울사람처럼 인절미 찍어먹기 위해서가 아니다. 찹쌀가루를 많이 장만해 놓았다가 손님이 오시면 즉석에서 경단을 빚어 활발 끓는 물에 익혀내가지고 아무 고물도 묻히지 않고 그대로 조청에다 묻혀낸다. 군맛이 전혀 없이 달게 잘 구아진 수수엿에다 굴려낸 찹쌀경단에 어린 혓바닥이 누워버릴 것 같은 간비는 설의 미각의 추억 중에서 으뜸가는 추억이다. 다 구아진 엿은 그대로 반대기를 만들어 보관하기도 하지만 절반 이상은 강종을 만든다. 미리 마련해 놓은 밥불특인 것 콩볶은 것 땅콩 깐 것을 역과 버무려 반대기를 만든다. 모양은 둥글둥글하고 두툼하고 푸짐하다. 집의 아이들의 주전부리거리와 새벽 오는 친척 아이들의 새 짠상을 위한 거다. 그러나 점잖은 손님용은 좀 다르다. 흰깨와 흑임재를 따로 볶아 강종을 만드는데 콩가루를 묻혀가며 얇게 밀어 마른 먹걸로 썰어낸다. 달고 고소하고 포미도 있다. 이렇게 만든 강종은 큰 독 속에다 간수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몰래 훔쳐 먹을 궁리를 하며 바라다본 큰 독은 어른 한길도 넘게 커 보여 어린 마음의 슬픈 절망을 맛보았지만 사촌들하고 무동이라도 타고 훔쳐낼 작정으로 막상 큰 독을 공격해보니 우리의 한길도 안 되는 게 생각할수록 이상했던 생각도 한다. 어린 마음의 또 하나 이상했던 건 설렘 먹는 떡국이 우리집 떡국하고 동네집 떡국하고 다른 거였다. 개성 떡국은 조랑떡이라고 해서 서울떡국처럼 가래떡을 썬 게 아니고 잘 지닌 떡을 넣을 때 간을 개밀어 허리를 잘록하게 누르고 잘래는 것이 꼭 뇌고치를 축소해놓은 것 같았다. 우리는 대대로 내려오는 개성토박이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유년시대에 개성으로 이주한 얼찍의 개성사람이었다는데 할아버지는 무엇 때문인지 매사에 당신이 서울사람이란 티를 내지 못해 했다. 그래서 남들의 당하는 조랑떡을 못하게 하고 꼭 가래떡을 하게 했다. 그렇지 않아도 어린눈에 남미 떡은 더 커 보이게 마련이라 그 조랑떡이란 게 굉장히 맛있어 보이다가도 동네집에 새배가서 얻어먹어보면 집의 떡국맛과 별로 다르지 않아 실망하기도 했었다. 새배가면 을의 세찬상이라고 설 음식을 고루가 준 상이 나왔지만 새배 돈을 주는 일은 없었다. 우리 집은 개성시내에서 20년이나 떨어진 벽전이어서 가게라는 게 없었고 따라서 나는 8살 때 서울 오기까지 돈을 몇 번 보긴 했지만 그 씀씀이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있질 못했다. 정월 초살만 지나면 할머니 어머니들은 새배 순임 치르기에서 어느 정도 해방된다. 비로소 어머니들이 나들이 할 차례가 돌아온 것이다. 어머니들이 제일 먼저 가는 나들이는 무당집 나들이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동네 아낙네들이 거의 함께 몰켜서 간다. 정주에 가는 목걸이를 새 목걸이라고 했는데 아마 새 목걸이의 준말일 것이다. 개성엔 무당집과 무당들의 밭에는 재신이 함께 모여 사는 덕물산이라는 무속의 분산이 있다. 그 덕물산으로 목걸이를 가는 것이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무명의 분홍 옥색 남색 등 소박한 빛깔의 문을 들여 솜을 둥동산 처럼 둔 바지 저구리 설비물 난 아녀석 들이 얼어붙은 눈바닥에서 팽이를 지는 황량한 겨울들판을 가로질러 목걸이 가는 흰옷 입은 아낙네들의 모습이 내 기억으로는 그 시절의 그쪽 아낙네들은 아무리 서리라도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것 같지 않다. 새댁이면 또 몰라도 서른만 넘으면 흰색 아니면 옥색이 무명옷에 뻣뻣하게 풀을 먹여서 뻗쳐 입었다. 묵걸이 가는 아낙네들은 양손을 행주치마 밑에 넣고 머리엔 한두 대가량의 곡식자료를 이고간다. 개성 여자들은 뭐든지 머리에 이길 잘한다. 여름에 길가다 발이 답답하면 벗어로 훌떡 벗어서 반절로 접어 머리에 이고 양손을 휘두르며 간다. 물동이는 물론 볏단 나무참 곡식 과일 등 장정남자가 지게로 져도 끙 하고 한 번 안간힘을 써야 일어설 분량을 떡근이 이고도 오히려 고개와 양손은 자유롭다. 손으로 머리에 잉것을 잡는 법이 없다. 고개를 자유자재로 휘둘러 구경할 것 다 안다. 그러니 한두 대 정도의 국식을 낀 아랑네들의 걸음거리는 날아갈 듯 할 바 그러나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 해방감을 만끽하며 이야기를 즐기며 간다. 이야기는 무당집 안방에서도 계속된다. 무당집 안방이야말로 그 고장 안항네들의 광장이다. 자기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도 서두르지 않아도 자기 차례는 돌아오고 차례가 되면 가정국식을 놓고 묵거리를 한다. 시조 부모님 시부모님 남편 시동생 시누이 아들딸 차례차례 하나도 안 빼먹고 생월생시 하나도 안 잊어먹고 고려신령님께 여쭤본다. 누가 출세할 것도 인류학교에 들어갈 것도 큰돈 벌 것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식구들 몸이나 성할까 언제 시누이 시집갈까 궁금한 건 그 정도다. 다 보고 나서도 가지 않는다. 구둘장은 따습고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점심때가 되면 무당집에선 단골들을 위해 떡버러진 점심상을 차려낸다. 엄마 치마 꼬리에 묻어가서 얻어먹는 무당집 조랑 떡국처럼 맛난 설 음식을 어디서 다시 먹어보랴. 코고는 소리를 들으며 코를 고는 것도 이비인옥가 계통의 질환에 드는 모양이지만 나는 남편의 유연한 코고는 소리를 들으면 그의 낙전성과 건강에 짐작돼 싫지 않다. 스스로가 코를 골기 때문인지 남편은 잠만 들면 외만한 소린 둔감한데 빛에는 여간 예민하지 않다. 난 난 꼭 한밤중에 뭐가 쓰고 싶어져 주심스럽게 머리맡에 스탠드를 켜고는 두터운 갈복 가시 씌워졌는데도 부랴부랴 벗어놓은 스웨터나 내복 따위를 가두에 더 씌운다. 그래도 남편은 눈살을 찌뿌리고 코고는 소리가 고르지 못해진다. 까닭 잘못하면 아주 잠을 깨놓고 말아 못마땅한 듯 혀를 차고는 담배를 피어물고 뭘 하느냐고 넘겨다보며 캐묻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물어물 원구멍치를 채운다. 쓸 게 있으면 낮에 쓰라고 여자는 잠을 푹 자야 살도 찌고 덜 늙는다고 따끔한 충고까지 해준다. 그래도 나는 별로 낮에 글을 써보지 못했다. 밤에 몰래 도둑질 하듯 만난 것을 아껴가며 할 듯이 그렇게 조금씩 글쓰기를 즐겨왔다. 그건 내가 모남보다 특별히 바쁘다거나 부지런해서 그러기보다는 나는 아직 내 소설 쓰기에 썩 자신이 없고 또 소설 쓰는 일이란 뜨개질이나 양말 깊기보다도 실용성이 없는 일이고 보니 그 일을 드러내놓고 하기가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쓰는 일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읽기는 것 또한 부끄럽다. 만일 내가 인기 작가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면 온 세상이 부끄러워 밖에도 못 나갈 테니 딱한 일이지만 그렇게 될 일도 만무하니 또한 딱하다. 그러나 내 소설이 당선되자 남편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 여전히 밤중에 뭔가 쓰는 나라를 보고 혀를 차는 대신 서재를 하나 마련해 줘야겠다지 않은가. 나는 그만 폭수를 터뜨리고 말았다. 서재에서 당당히 글을 쓰는 나는 정말 꿀불견일 것 같다. 요바닥에 엎드려 코고는 소리를 들으며 뭔가 쓰는 일은 분수에 맞는 옷처럼 나에게 편하다. 양말 입기나 뜨개질 만큼도 실용성이 없는 일. 누구를 위해 공헌하는 일도 아닌 일. 그러면서도 꼭 이 일에 많은 내 전신을 던지고 싶은 일. 철저하게 이기적인 나만의 일인 소설 쓰기를 나는 꼭 한밤중 남편의 코고는 소리를 들으며 하고 싶다. 규칙적인 코고는 소리가 있고 알맞은 촉광의 전기 스탠드가 있고 그리고 쓰고 싶은 이야기가 술술 풀리기라도 할라치면 여왕님의 팔째를 바구제도 안 바굴 것 같이 행복해진다. 오래 행복하고 싶다. 오래 너무 수다스럽지 않은 너무 과묵하지 않은 이야기군이고 쉽다. 그때가 가을이었으면 노엄이 노엄이 복도위보다 기승스럽다. 어서 찬바람이 났으면 싶다가도 연탄 생각을 하면 우울해진다. 나는 오늘 우리 연탄 광에 남아있는 연탄을 아이들과 함께 세워보았다. 구구쌤과 섯쌤을 어렵게 해서 계산해낸 재고량은 345장. 앞으로 자그만치 1655장을 더 확보해야 겨울을 날 수 있다. 낮아진 연량을 생각한다면 2000장쯤 더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연탄 장소 아저씨하고 어떻게 잘 통해놓으면 그만한 연탄을 확보해놓을 수 있을까? 내가 가을과 함께 굶으라는 생각은 고작 이런 구질구질한 생각이다. 내가 순수한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 가을뿐이 아니다. 여름이 무르익어 아이들의 방학이 되자 나는 곧 아이들의 머릿수와 바캉스 비용을 함산하느라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태워야 있고 계절마다 이런 사연은 반드시 따라다닌다. 그렇다고 내가 내 생활의 톱니바퀴와 각박하게 어물려 놓은 게 어찌 계절뿐일까 사람과의 관계 또한 그렇다. 연전의 남편이 개복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대기실에서 가슴을 쬐며 수술이 부사하게 끝나기를 빌었지만 암만 해도 방정맞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만약 잘못된다면 이런 가정하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남편을 잃은 아내로서의 순수한 고독이나 비탄이 아니라 나 혼자 여러 애들하고 뭘 먹고 뭘로 공부시키고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었다. 사람의 생각이 투명하게 밖으로 내비치지 않는다는 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일까. 계절의 변화에 신선한 감동으로 반응하고 남자를 이유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앳된 시절을 어른들은 흔히 철이 없다고 걱정하려고 된다. 아 철없는 시절을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는 자주 불지의 병에 걸린 주인공이 나온다. 의사와 가족만 알고 주인공은 자기의 시안부 인생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가족들은 주인공을 감쪽같이 속이면서 남은 몇 달은 어떻게든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가진 애를 쓴다. 이 대목이 바로 눈물을 누리는 대목이다. 그러나 나는 이 대목이 싫다. 나도 너무 늙기 전에 그런 병에 걸려 죽고 싶지만 이왕이면 네 생명이 몇 달 남았다는 선고를 나 혼자서 내가 직접 듣고 싶다. 가족들에겐 알리지 않겠다. 가족이 뭔지 알고 나를 속이게 하고 싶지도 않다. 마지막으로 그 소중한 몇 달을 가족들의 기망과 동정이라는 최악의 대우 속에서 보내고 보내고 싶진 않다. 나는 내 마지막 몇 달을 철없고 애틴 시절의 감동과 사랑으로 장식하고 싶다. 아름다운 것에 이해관계 없는 순수한 찬탄을 보내고 싶다. 그렇다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 여기저기 허둥대며 돌아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한꺼번에 많은 아름다운 것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그건 이미 탐욕이다. 탐욕은 추하다. 내 둘레에서 소리없이 일어나는 계절의 변화 내 창에 허락해주는 한조각의 하늘 한폭의 저녁놀 원산빛 이런 것들을 순수한 기쁨으로 바라보며 영혼 깊숙이 새겨두고 싶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고 싶다. 가족들의 생활비를 벌어오는 사람으로서도 아니고 아이들의 아버지로서도 아니고 그냥 남자로서 사랑하고 싶다. 태초의 남녀같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런 찬란한 시간이 과연 내 생에서 허락될까? 허락된다면 그때는 언제쯤일까? 10년 후쯤이 될까? 20년 후쯤이 될까? 몇 년 후라도 좋으니 그때가 가을이었으면 쉽다. 가을과 함께 곱게 새진하고 싶다. extning 해볼까? थ